내가 바로 양융이를 그렇게 잘 뺏는 김걸부다! 죽었다 애살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저번에 실패한 5.7탄 금지 미션 2코 500개 하실래요 도전! 어 여기는 MP5 쓰면 되겠다 아 석궁 만들라 그랬는데 여러분 재밌게 보시라고 산옥하면은 이제 벡터 살그되면은 이제 바로 치킨 석가능이랑 이거 조라라면 산옥 바로 간다 가자 보금 떨겠다 사람 없겠는데? 여기 비행기 동선에서 엄청 멀어가지고 애 땀 났으면 좋겠다 애 땀 나오면 치킨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달려있어 어? MZ3 다음 엣닭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너무 슬퍼야 사실 엣닭 아니면은 피크공 아니면은 없긴 하다 그치? 다른 종이 팀 뽑을 때 같이 하셔도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 아유 뭐 던진다 조졌다 너 가지 어허아파라 와 수르탈 잘 깎었는데 끝났다 이래서 수르탈 연습을 잘 해야 돼 여기 자주 쓰는 총수합이라고 ㅋㅋ ㅋㅋ MP5의 석궁이 진짜로 배그를 즐기시는 분 자, 지금부터 컨셉 살려서 유튜브 광 만들어봅시다 가자! 저기 살짝 가볼까? 여기 차종이... 있네 찬성 투기 내 극악무도하다 막기 살려 아 수리탄이 없어 참운다 말도 돼 아쉬운데? 세운다 세운다 튀어 얘를 양각을 만들어야 돼 너 양각 응 너 양각 응 뜨거워 아 나 속공 잘 썼나 와 세우지 않았어 저거 세웠네 나 양용이까지 저기 기구 있는데 지렁이 양용이 안녕 내가 지렁이 받는거 보여줄게 내가 바로 양용이를 그렇게 잘 뺏는 김설부다구 아 죽었다 애살을 아 어떡해 죽었다 영용이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복수해줄게 어떡해 던질거 많아? 너 수류템 많으면 내가 복수해줄 수 있는데 아 쏘리 안되겠다 너 총을 쏴 어딨어 아 애 너무 원패가 큰데? 초록색깔 저거 원패 끼고 있거든? 일단 나 풀빛 채우고 저한테 가든지 할게요 여기도 있네 여긴 엄청 어쩔건데 어쩔건데 얘도 좀 할 줄 안봐 양용이 안 쏘는거 보니까 이러다가 자기장이 오면은 자기장에 자기 피가 깎이면서 이제 피를 먹을수도 없고 도핑을 할수도 없고 끔찍한 상황이 오겠지 10초만 기다리면 영웅볼까? 영웅볼까? 응 못먹어 俺 말려죽인다 과연 뿅? 앗 뜨거워 뜨거워 앗 뜨거워 아 자존심 잠이니 극악무동 변인이 아닐굴 우리 적당한 자리 찾으러 가자 아니면은 한명 더 죽이면 안돼 지금은 또 장난치다가 나도 자기장 맞고 뛰어와야 될 상황이 생기니까 지금은 자리를 잡을 때야 지금은 앞에 길리 친구랑 놀아야겠네 시동 끄고 아 눈치깝다 아 아 아 아 소리 너 너 죽인다 어어 야 왜 땁이다 그거 못 참지 하 돌이 너무 에멘한데 방법 변경 들어오는 길에다가 도킹을 하고 아 깜짝이야 왜 돌 위로 나오지냐 하하하하 길리아 너도 놀랬지 나도 놀랬어 왜 이게 왜 왜 이게 왜 돌 위로 나와 지금 사불에서 내린 것 같은데 잘못 나갔네 꼭대기 찍자 2번 자리에서 AR로 바꾸고 2번 자리에 가서 꼭대기를 한번 쏴 왜냐면 집에서 나온 애가 무조건 있을 거거든 집에 아직 있을 수도 있고 술탄의 자살 뛴다 나 애답 정말 잘 쏘는 거 같아 애답은 뭔가 갖다 계산하는 구도가 완벽하다고 해야 되나? 지렁 사실 애답이랑 양룡이가 나온 게 아니야 애답도 양룡이도 훔쳤어 맞어 죽여서 뺏었어 나온 게 아니지 사실 둘 다 왼쪽에 두 명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야겠다 보인다 아 대수한 꼭대기가 있는데 대수한 꼭대기가 있는데 와 꼭대기에서 빨리 멀어지자 양룡이 터지면 답이 없거든 지금 지금 빨리 가서 자리를 잡아놔야 돼 한 명 찾아가지고 방금 봤지 돌산 여기 뒤에 있는 거 아 내 양룡이 1대1이다 얘가 라스트가 돌산이 어디까지 뛰어온 건지 한 명이 딴 데 있는 건지 꼭대기 있을 거 같기도 하고 여기 있네 이건 변수인데 뭐 왜 뭐 뭐 뭐 피니스 야 너는 뭐 먹으면 안 되지 내가 먹어줘 아니 자기도 뭐 갑자기 자기 드링크를 까면 어떡하냐 아니 8,280인 이후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아니 양룡이 계산은 해 내가 말했잖아 양룡이 가지고 있으면 부적이 안적이야 아유가 얘부터 봐야겠네 아유 아유 석궁은 아니 석궁도는 뭐 왜 이렇게 찰져 석궁 뭔가 뭐 총소리도 없이 그냥 암살 당한 느낌 어딨지 양룡이 언제까지 있지 11번 이거 봐야겠네 이 친구 내 유튜브를 안 봤네 아 불쌍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맞냐고 아니 이걸 이게 맞냐고 이 그거를 아 양룡이 앞에서 드링크 먹어봐 안돼 아니면 드링크 먹는 척하다가 애플 눌러가지고 다 양룡을 타버리던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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